제 문자. 네오 이문택. 오늘 역시나 제약바이오들 많이 와요. 딱 예상한 건데. 네오 이문택 같은 경우 비중 10% 시고요. 가격은 115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사실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이라는 단어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주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도 한때 대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회사도 이렇게 잘했으면 당연히 네오 이문택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사가 이렇게 무너질 일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은 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크지 않은데 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업일기 올해 3분기까지 적자가 마이너스 375억입니다. 그것은 거의 다 R&D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한지는 이제 조금 돼가지고 이제 좀 1년차 넘어가고 2년차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3월달에 했기 때문에 1년차가 안 됐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한 2년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접근하지 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 주가가 급격하게 하더라도 이때 상장되기 전에 샀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손절 라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600원을 좀 제시드릴 것 같아요. 자 11500원이 올라오시게 되면 초문이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500원에는 1차 매도, 그 다음에 12200원에 2차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